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스터디를 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외교는 이어 달리죠 바톤을 가지고 릴레이를 하고 개주할 때 문재인 정부 바톤이니까 안 받겠다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인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 바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꼴입니다 왜 윤재인 정부는 이런 이어 달리기를 못해서 이러한 참사를 범하는 겁니까 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십니다 전혀 오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님 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하고 국민께 공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전정부에서 하신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 전정부에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전정부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를 분석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거를 분석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님 그것은 국무총리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에요 전정부 자료가 없어서 분석할 위치에 안 있다 국무총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외교장관에게 인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죠 그게 논의됐으면 지극히 극비리의 논의가 됐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죠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아직 드가란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본의원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 국민께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아직 드가란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나오려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 정부안을 만들 때 과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스터디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서 의원님께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를 통해서 하든가 누굴 통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교부에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합의에 다 갔다 하는 거는 국민들께 저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총리님은 저한테 답변을 하는 겁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입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무리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해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무리입니까 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서 의원님께 드릴 그런 위치에 그러한 적절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드립니까 국민학교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박진 장관님 나와주세요 외교부 장관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얘기한 과거 스터디하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까 정부안을 그 전에 이 전 정부에서 한일 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배울 점 또 그렇게 계산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을 저에게도 보고를 해주고 국민께 공개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양국 사이에 비공식적인 제안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또 그리고 문의상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일본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안에서 일본이 제기한 것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것입니다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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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